민생에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 기호 3번 박찬대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에 강한 유능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 소통으로 하나 되는 민주당 박찬대가 이재명과 함께 해내겠습니다. 박수 대통령실 1배 비서관 임명, 인청받지 않은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 후 30일 만에 사퇴하고, 인사 참사가 이어져도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 한동훈 검찰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부활시켜 검찰개혁을 거꾸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 정권은 국민의 눈치 전혀 안 보고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탐욕과 무능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국민은 윤석열 정권 오만함과 실정을 바로잡을 대안으로 강력한 야당 민주당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왜 우리 당내 일부 세력은 스스로의 방패와 무기를 버리며 성문의 뒷문을 활짝 열어 동지를 윤석열 정권의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적에게 통로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입니까? 동지가 화살을 맞으면 같이 막아내고, 동지 대신에서 같이 화살을 맞아줄 수 있는 그러한 민주당, 동지와 함께 싸우며 승리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당직자가 기소만 돼도 직무를 정지시키는 당원 80조, 우리 스스로 목을 조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기소장 하나의 우리 당 전체가 주춤주춤거리게 만들 것,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우리가 먼저 나서서 당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발목 잡는 당원 개정을 외면한다면 윤석열 정치 보복 앞에 당이 무력해집니다. 여러분, 윤석열 검찰, 한동훈 검찰 믿습니까? 잘합니까? 밀기력하게 검찰공화국 정권의 눈치나 보는 민주당 원하십니까? 다중의 소중한 자산을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고, 민생을 살릴 유능한 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유능함과 혁신성, 추진력을 갖출 인물이 필요한데 누구입니까? 예, 박찬대 소리가 적습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목소리를 여의도까지 전달할 인물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박찬대! 박찬대! 여의도 국회의원의 뜻을 모아 당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인물 누구입니까? 1년 전 정권을 재창출할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을 선택하고, 대통령 후보의 수석대변인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을 맡으며, 전당대회까지 이재명과 함께해온 사람 누구입니까? 박찬대! 공인회계사로 실물경제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으며, 정무정책능력을 키워왔습니다. 20년간 국회에서 논의 한 번 못했던 대한교육법, 누가 제정했습니까? 보수세력에 극심하게 반대해 추진하지 못했던 사리박교법 16개, 단호하게 단독 통과시킬 때 교육위 간사 누구였습니까? 소통으로 합의 이끌어내는 한편, 단호한 추진력으로 개혁과제를 완수하고, 대표법안 26건 중 16건을 처리해 처리열 61.5%에 달하는 민주당 전체의원 이의의 유능함을 보여준 사람 누구입니까? 저 박찬대의 유능함과 소통함으로 반드시 유능함, 유능함과 반드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